제주연구원 그러한 아주 막중한 그러한 임무를 사실 띄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원장으로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제주는 여러가지 개발 논리 속에서 성장통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공동체의 해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가장 중심에 제주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제주인, 제주정신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이러한 데 상당한 요구를 도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제주담을 담은 발전 전략이라든가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든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밖에서 본 제주연구원과 인서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제주연구원 안에서 직접 겪어오셨을 텐데 안에서 겪은 연구원은 어떻게 차이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는 제주연구원의 경우는 상당히 어떤 도정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왜곡돼서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연구원에 들어가서 바라볼 때는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상당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어떤 비전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연구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고 우리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연구원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또는 연구원들이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의 업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컬 지역정책연구기관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거셨습니다 이 비전으로 설정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신지 여쭤보십시오 제주연구원은 어떻든 제주 미래의 발전을 리더하고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의 그런 어떤 인적 자원만 갖고 그러한 부분을 담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적어도 이제 제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학자라든가 또는 세계 학자들을 같이 묶어내서 어떻게 본다면 제주의 지적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묶어내서 제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는 대안을 제시해 가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글로컬적인 그러한 어떤 연구기관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과 더불어서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어떻든 제주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제주도정의 철학과 공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민선 6기가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정책 그런 어떤 실천적인 연구들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정권도 이제 바뀌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어떻든 정부 정책 대응 그러한 제주정책 연구를 상당히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와서 이제 지방분권이라든가 재정분권, 입법분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정말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모델로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미래 비전적인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과제라고 조금 제시해 주실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떻든 현안적인 문제로 이제 얘기되어 있을 수 있는 게 제주국제위도의 추진의 방향이라든가 특별자치도의 어떤 개선의 문제 또는 우리가 이제 세계평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정이 되어져 있고 다음에 이제 뭐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정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지정만 되어져 있지 그 가치를 어떻게 자본화시켜서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또는 세계적인 국가적인 변화의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그리고 현안 문제의 경우에 있었던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도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대중교통의 문제라든가 쓰레기의 문제라든가 또는 주택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좀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갈등 문제로 얘기되어 주고 있는 제2공항이라든가 또는 사산의 어떤 그런 방향들 공동체의 회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제주형 복지의 어떤 개발의 문제 이러한 것도 역시 우리 연구원에서 중점을 두고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설계를 살펴봤거든요 이제는 보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던 분들이 자연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제주사회 그리고 또 청정과 공존의 원칙 사실상 지금 원일용 도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같은 맥락이신데 이렇게 제시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어떠한 개인적인 정책 철학을 갖고 계신지 과거의 경우는 개발지상주의적 논리 속에서는 상당히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 되어졌습니다 물질이 중요시 되어졌고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사회 추세가 인간 중심의 그런 논리들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우리 제2도 같은 경우는 금융자본을 뛰어넘는 실질적으로 자연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사회적 자본들이 이제는 하나의 자본화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원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에서는 개발과 어떠한 공존을 이끌어낼 것인지 에 대해서도 요구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주도의 싱크탱크로서 제주연구원에 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추진을 해왔고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대규모 개발 논리 속에서 결국 성장을 이제 목표에 두고 정책들을 추진해왔던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태평양에 이스트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사실은 그러한 개발 논리 속에서 결국 이스트섬이 상당히 붕괴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트섬이 주는 교훈 결국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가지 않으면 결국 개발만을 추구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이스트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또는 그러한 자연과의 어떤 공존 속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또는 철학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사회의 경우는 사실은 오래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자연의 어떤 소중함 그리고 귀중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극대화시켜서 자본화시켜 갈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보다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을 통한 어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현재 제주가 연평균 5%대의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민들의 삶의 질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주발전연구원으로서 어떠한 수행과제들을 또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제 연평균 성장률로 볼 때는 이제 전국 최상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개인별 소득으로 볼 때는 전국에서 최하위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개발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중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제의도 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이윤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개발이 지향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대규모적인 외래자본을 통한 개발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제주도에 여러 가지 가치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마을이나 주민들에게 환원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상생되어질 수 있는 방향에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 제주연구원의 경우는 결국 제주의 자연 문화 이러한 어떤 가치를 보존을 시키면서 그런 개발과 다음에 질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공생,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연구들을 좀 다양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청문회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원장님의 업무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어오지 않았습니까 평생 사학자로 살아오시다 보니까 제주연구원이 아무래도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아울러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갖출 수 있냐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사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사회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그러한 판단력과 사고력 이게 사실 역사학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소리를 내는 연주자가 있어야 하지만 그 연주자의 화음을 맞추는 지휘자가 있어야만이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완성이 되어지는데 결국 역사관은 그러한 지휘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역사가의 역할이고 특히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지만 결국은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는 그러한 학문 분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해결해 나갈 때 바람직한 어떤 미래 발전을 제시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역사학의 본래의 학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주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대로 진단하려면 제주가 걸어온 과거의 사실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 진단이 제대로 될 때 처방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처방이 올바로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제주사회의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려면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전술적 대응보다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보는 전략적 사고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맥락에서는 충분한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인문과학자가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의 산업사회에서 있어서는 결국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중시되어졌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충분히 제주연구원을 짊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자세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제주 발전을 위해 인문학적 소양을 녹여내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도 역사학자로서도 혹시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계신지 저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2018년도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현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중앙에 많은 사무 권한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다 이양 받아 온다고 해서 바람직한 지방자치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의 인문적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잘 반영해서 정말 제주도민들에게 제주 사람들이 미래사회의 어떤 삶의 질 또는 도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라도 지방자치 단체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 모델과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방자치 모델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이 또는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에서 제주도의 지방자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거는 제주가 갖고 있는 인문적, 자연적, 사회적 특성들을 제대로 이해한 속에서 그러한 방향들을 우리가 설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에서 제주연구원이 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에 있어서 때에 맞춰서 원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충분히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연구원의 경우는 제주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철학적으로 제주도정과 공유를 해나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제주도가 필요한 정책의 실천적 연구를 일부 수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조건적인 어떤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정책에 필요한 정책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가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또는 동민 행복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도민 행복과 부합되지 않는 연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연구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적절치 않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도정에 충분히 제기를 하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20년을 걸어오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평화의 삶 이런 굵직굵직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 6기에 와서는 청정과 공존하는 사회실현이라고 하는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연구원은 그러한 기틀 위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을 지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결국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도민들의 어떤 행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결국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연구원이 생명력 도민들이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연구원의 경우는 결국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저희 연구원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